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건물 내부의 이동장치, 건물 내부 이동장치를 제작하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수직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도시의 형태나 건물의 형태가 다 기본적으로 이제 격자문의로 라고 가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는 도시 내의 입지에 도시 내의 어떤 입지도 바둑판 무늬가 되고 그리고 건물 자체도 정방형으로서 이렇게 격자문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각 창을 달릴 수 있는 이동하면서 달릴 수 있는 이동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 시스템인데 이제 건물 내부의 특정 천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일종의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녀석이 상하로 오가면서 얘가 탑재되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얘가 자율주행의 방식으로 얘를 불러서 호출해서 타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 이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시스템, 이제 빌딩 내조, 건물 내부의 교통을 통제할 컨트롤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역시도 일단 요구 자체의 주행하는 것은, 얘가 주행하는 것은 자율주행으로 처리가 되겠지만은 얘가 주행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얘가 이제 얘를 호출했을 때 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이러한 캐리어라고 얘기를 합시다. 캐리어가 얘를 호출했을 때 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죠. 누구부터 처리하는 것이, 누구의 호출부터 처리하는 것이 빌딩 내의 물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내리는 메커니즘, 또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시입니다. 얘가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가운데 있는 9번 라인에 있는 봉을 딱 물죠. 물고,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는 이게 이제 간격이 이렇게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벌어지게 되면 얘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하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강을 방지할 장치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로프를 체결을 해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되겠죠. 얘가 봉에 결속되어 있을 때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 이동 중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격되는, 물론 이 사이에는 어떤 장치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제, 에피소드는 크게 요약하면 이거는 뭐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구슬로 하겠습니다. 이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실제 동작 가능한, 실물 모형, 한 100분의 1 축소 모형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도 이제 관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모형은 모형은 이거 한 대만 있고 이것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개가 이제 오가고 이렇게 주행 얘가 타고 바로 주행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바퀴 방향이 이쪽 가는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타고 이 방향으로 동서남북 중에서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바퀴가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오가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불특정 다수의 그물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캐리어가 상승 또는 하강 요청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불특정 다수의 상하 이동 가능한 캐리어 그죠? 이 녀석이 어떻게 이제 이동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예를 들어서 50천 건물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캐리어가 건물 내에 50천 건물 내에서 100개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다고 하면 100개의 수직 캐리어와 수직 이동 캐리어와 그리고 1000개의 수평 이동 캐리어 간의 조합으로서 50천 건물 내에 거기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명이라고 한다면 만명에 대한 어떤 물류적인 측면을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도 같이 제작하고 그리고 컴퓨터 상으로 시뮬레이션도 같이 하고 하는 주제입니다.